오늘은 진짜 조금 지저분한 이야기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아마 남성분들은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단어가 오늘 많이 나올 건데 일단 여러분은 이 영상에서 나오는 트래블러라는 단어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트래블러는 말 그대로 여행자라는 뜻이고 한국의 여행원 양남을 뜻하는 말이죠. 그리고 여성시대에서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양남과 더럽게 노는 여성들이 넘쳐납니다. 참고로 이 글의 작성자는 프랑스 남자 신상 풀어볼게. 영어 잘하고 돈도 잘 쓰고 성격 좋더라. 얘랑 잤는데 와 세상에서 이렇게 기억지을 큰 남자는 처음 봤어 리얼리얼게 컸고 이제껏 내가 만난 남자는 장난감이었고 이응디급 배우보다 컸음 그래서 이 남자랑 놀고 전남충 한 번도 생각 안 나더라. 거기다가 에프엠리즘 대화했는데 반응 베리구시였음. 이라고 말하며 남성들과 잠자리를 보내고 품평을 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에프엠리즘이면 남자를 미워하고 자신의 몸을 사랑해야 하는 게 당연한데 배우보다 큰 남자와 놀아 제끼는 것도 에프엠리즘인지 궁금하네요. 헬스장에서 존잘 양남 받는데 다시 또 가야겠다. 라고 말하면서 남성을 존나게 좋아하는 우리 한국 여자들. 3살 연하 영국남 만났는데 돈 잘 써서 재밌더라. 4살 연하 프랑스 포르투갈 혼혈 돈 잘 쓰고 좋았음. 이라는 식으로 돈을 잘 쓰는지 언제나 체크하는 한국의 김치맛이 보이시죠? 진짜로 이 여자들은 한국의 케이 김치맛을 보여주기 위해 한국에 놀러온 양남을 만나는 건지 만날 때마다 돈 못 쓰게 하는 걸 중요시 여깁니다. 그리고 더더욱 재밌는 건 여러분은 혹시 자기랑 한 번 잔 남자를 다른 여자가 만났다고 썰 푸는 걸 즐길 수 있나요? 얘들은 돌려먹고 나눠먹는 게 일상인지 위에 썰푼 영국 남자 헬이 내가 2년 전에 연락했다가 만나네야. 라는 식으로 기적의 전여친 현여친 정모를 하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죠. 참 진짜 남자가 그렇게 좋은지 찰리 루크 미셸 아담 로빈 패트릭 안드레 잭 중에서 만날 남자 골라달라는 한국 여성. 한국의 여행혼 양남 만나는 여신아는 지방 살아서 만나는 거 너무 힘들어 만나고 싶어 미치겠어. 라는 식으로 한국의 양남이 여행혼은 이유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우리 FM 여러분들. 얼굴 괜찮은 애들은 죄다 트래블러라고 돈 잘 쓰고 키 크고 잘생겨서 즐겁다는 한국 여자들. 한국 여행혼 블랙 3일째 만나는데 심장 떨려 미치겠다. 일요일에 친구 만나러 홍대 갔는데 키 존나 크고 떡대 있는 블랙이 길 물어보길래 넘 떨려서 데려다줬어. 근데 걔가 인스타 물어봤는데 나 거의 사귀는 썸남 있어서 인스타 알려주기 좀 그랬거든. 근데 놓치면 후회할 것 같아서 인스타 주고 그날 친구랑 약속 빨리 끝낸 다음 블랙이랑 하룻밤 보냈단 말이야. 온몸 격려노는 기분 처음 느껴봤고 오늘 퇴근하고 또 만나기로 했는데 심장 터질 것 같아. 라는 식으로 여행혼 양남을 기다리는 이유를 알겠다는 우리 한국 여성. 진짜 싱글벙글 재밌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이 한국에 여행을 오는 이유 중에 커다란 이유가 만나기 쉬운 여성들 때문도 있다고 하던데. 그게 어떤 말인지 여러분은 딱비리 오시지 않으신가요? 돈 한 푼 쓰지 않으며 남자 만나고 시원하게 그거하는 FM 리스트 여성들의 모습. 이게 지금 여러분이 결혼하고 싶어하는 한국 여성들의 실체인 겁니다. 선진국의 남성들이 후진국에 놀러가서 쉽게 노는 것과 똑같은 느낌으로. 외국 남성들은 한국에 와서 즐겁게 아무나 데리고 놀다가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고. 한국에서 즐길 만큼 즐긴 이 여자를 설거지하는 건 영문도 모르고 있던 썸남이 설거지를 하겠죠. 여러분은 설거지하는 쪽이 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여자친구가 될 사람이 과거 저런 짓을 하지 않았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부디 여성 만날 때는 조심 또 조심을 하시길 바랍니다. 한심한 그녀들의 근황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제로펩시 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줄 요약 썸남이 있는데 저 발광을 하는 여자는 과연 썸남에게 자신의 행적을 말했을까요?